랩런트 운동 시대 명적 서비스의 자리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절대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8월 둘째 주 하날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023 세계 청년 수련회가 237망대의 주역을 주제로 8월 15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김사면 목사회 28명 참석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8월 19일 전주 예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 제재 훈련이 8월 29일 덕평 RTC에서 진행됩니다. 23일까지 위아점 KR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5일 2023 세계 청년 수련회, 19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 전도의 월예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이래 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237 화요 제재 훈련 흐름 전달 훈련이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 초등부 집중 훈련이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소년부 집중 훈련이 8월 15일 237 B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5일 경주에서 진행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상인호구역 조혜자 권사 딸 박연정 A양 다대교구 수성일구역 이상목 집사 김요미 비 권사 아들 이동훈 군 결혼식이 8월 19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웨딩 메르디앙 6층 시밀레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당일 오전 11시 30분에 웨딩 메뉴이